이벤트 정보, 이벤트 타이틀을 발표합니다. 바로 들어가네. 성우씨 안하고. 소야구? 뭐지? 어, 개나네. 잠깐만! 개나냐? 야, 개나 나오냐? 자, 과연! 이브키? 이브키? 이브키! 이브키! 7장! 세이아 VS 이브키에서는 이브키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와! 메모리얼! 야! 메모리얼 봐! 메모리얼! 야! 대놓고 너무... 너무 농축인데... 진짜 매우 귀엽게 냈는데요? 매우? 야! 이제 겟나 최고 소왕만은 얘가 되나? 자! 어! 잠깐! 트리니티와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하하하하하! 진짜 이루아 탱크 나왔어! 개웃기네! 하하하하! 아니! 진짜 나왔어! 와! 이부키를 뽑으면 이루아가 1 플러스 1로 나와요! 다음! 마코토가 아닌데? 이건? 아코? 야! 진짜 아코 위격이야?! 아까 아코 위격이 없는데 잠깐 그 얘기를... 하하하하하하! 다 깠네! 다 깠어! 등을... 하하하하! 자! 이 아코는 뭐다? 동탄 아코 출신! 아코 팬들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하하! 동탄! 그곳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 오! 뭐야! 우와! 광역 버프 존! 근데 되게 멋있는데? 애니메이션도 길고! 마코토다 이거! 아아! 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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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핑거미! 하하!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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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패스캐냐?! 하하하하! 가출 하하하하! 아하하하! Franken Action! 하하하하! ㅋㅋ SaaS 하하하하 범위는 거의 집 익히 수준 엄청 넓은 먼 Kung goodness 사뇌 anto 또 또 또 또 또 vers 또 또 세 또 근데... 컷신 애니베이션... 졸라 웃기네... 네탠트에 가르치는데... 개길다... 한정 맞네... 한정 퀄리티다... 뭐야...? 어? 히나? 히나? 히나!? 아, 선생님... 히나다!!! 삼비아!!! 역시 개발테리아 감히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제 개헨나 여신은 희나입니다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이걸 누가 이기냐 숭배하나 개헨나의 여신 대희나 삼격 김용아 그는 신이야 세이야 그는 없어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에 희나는 신이에요 메모리알 미쳤어 이거 메모리알 봐 여러분 보십쇼 이게 여신님의 얼굴입니다 끝났어요 원래 저렇게 살짝 옆으로 치켜떠가지고 올려보는게 치트키인데 대희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어가지고 줬다 삼격 바로 저버리네 카아이 저건 카아이가 맞지 그리고 희나가 보면 머리가 좀 부한게 있어 기본일로 해서 머리가 좀 부하거든요 이마 위로 머리 부피 보시면 머리카락이 부한게 좀 있건데 이걸 요렇게 좀 정리를 했네 아니 자체 부금도 넣어줬어 아니 자체 부금도 넣어줬어 아 아 아 아 이거 공주님의 위치가 좀 위험해졌는걸 아니 개엣나 공주님으로 하자 개엣나 공주님 개엣나의 공주님은 누구? 희나 이부키요 패스 희나가 나오기 전까지 귀여웠던 범부여 카거라 3 으 에 시발 무슨 이벤트야 이거 오쉣 아니 제가요 농사꾼이 아니고 그냥 신화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대견스럽고 멋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어요? 니들도 못참잖아요 김자군도 못참는다니까 다 못참아 이거 어떻게 참아 여러분 저기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의 주인공은 누구다? 신화다 돌았네 그래 에덴 조약 3장 이후로 좀 조용했지 히나가? 다시 히나의 최고점 갱신 고점 갱신이다 신기 가구 모션을 추가 히나 두개인데? 야 모션이 두개야 우와 아코랑 차 마시는거랑 이렇게 있나보다 감다살 인정 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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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미안하다 얘들아 난 히나만 보고 있어 아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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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 필요 없지 하하하하 침 흘리지마 대화이 없네 혼자 있으면 마시네 야 혼자 있으면 난 조용하시네 아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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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v부터? pv부터 불러와야 돼 지금. 저거 천천히 불러와야 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